제주 MBC 명품 드라마 소감수다를 즐겁게 보는 방법 귀꼬냥 바짝없어 바짝없어가 돌아왔어 좋게 해야 좋게 해야 사람들이 널 막 알아봐 이제 친구들은 알아보긴 해요 친구들이 뭐랜구라 화장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놀리는 친구니까 왜 이렇게 재밌냐고 이렇게 화장발이라 우리 삼촌 들어오니 그 좋게 또 어떤 춤을 출 건지 궁금하대 혹시 오늘도 춤을 준비해? 귀꼬냥 바짝없어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귀꼬냥 바짝없어 여우는 거구나 형 재밌다 재밌다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한번 보카 보카 에이 아예 아이고 나 아는클하게 자자 동생이나 댕겨야 안 댕겨야 안 댕겨야 안 댕겨야 봐 나 정자로 왔는데 아니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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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놈다 자 졸마로 반대게 자야 앞으로 길다 일단 전화 한번 아이고 참 이 드라마는 맨날 싸워. 맨날 싸워. 맨날 새겨버리면 오다기네. 저 머리는 알아서 그냥? 세경 빼리지 마랑. 뭘 새겼다? 뭘 새겨 그냥. 아니 그라. 사람이 형 마냥 부딪혀서 부딪혀지. 뭐 하다 보니까 나랑 부딪혔다는 거지. 정신 팔려서? 그렇지 그렇지. 그 비슷한 거랑. 한눈 팔아서? 그렇지 그렇지. 한눈 팔 당보난 내가 다른 데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볼 걸 못 보고 이렇게 집중을 못 할 때가 있잖아. 그럴 때 저런 말을 쓰는 거라. 세경 빼리지 마랑. 졸바로 댕기라. 아 그러니까 한눈 팔다보나 부딪혔다고. 그렇지 그런 거지. 그러면 자 세경 빼리지 마랑을 활용해서 말을 한 번 만들어 보면. 제인아 세경 빼리지 말고. 호로로 같이 보자. 와 집중해서 보자는 거지. 잘했어 잘했어. 이야 역시 우리 체조 지킴이가 다 되감죠 이제. 네. 그러면 다음 영상도 볼까. 밥 먹으러 가신 거야 밥 먹으러. 아이고 아이고 하루방. 이 층에 다녀 막 싸우지 너는 하루방 아니? 이 층에 다녀 막 싸우지 너는 하루방 아니? 이 층에 다녀 막 싸우지 너는 하루방 아니? 제가 봐. 아까 식당에 딱 들어와서. 식당에 들어가신 뒤 아까 그 싸운 하루방을 만난 거라. 그러니까 아까 인치기 나 형 싸운 사람 아니라. 전에. 응 인치기 아까. 아까 인치기 전에. 조금 전에. 인치기 조금 전에. 아 조금 전에. 응 인치기. 좀 일찍 나랑 싸운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인치기. 인치기. 인치기를 활용해겨네. 말 한 번 만들 수 있을까? 인치기요? 응 인치기. 인치기에 밥 먹고 왔습니다. 어 인치기 밥 먹어 왔구나. 좀 전에. 어 잘했죠 잘했죠. 선생님 인치기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. 인치기 하니까 생각난 게 있어. 모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해보라 해보라. 어떤 거. 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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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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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어 잘했죠 잘했죠. 그럼 우리 다음 영상도 볼까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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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참. 인치기 고집불동 하르마는 호모 몰아는 데는 거 봐. 자꾸 자꾸 굽고 공원 갈 때도 굽고. 집에 올 때도 굽고. 계속 굴리는 데 굽고. 자꾸 굴라도 갈까 말까 하는 하르마는. 인치기 고집불동 하르마는 띡 내버린 게. 아이고. 복수네. 졸라야. 나가 저 형. 저 한 둘로 위에 복주관 댕기고. 옮겨. 헐. 저르가 얻은 사람이나 나가. 아이고. 아이고. 나가 저 형. 저 한 둘로 위에 복주관 댕기고. 옮겨. 저르가 얻은 사람들은 나가. 저 한 둘로 위에 복주관 댕기고. 옮겨. 저르가 얻은 사람들은 나가. 나가 한가하게 복지관에. 다닐. 저르가 없다는. 머머리. 저르가 어서 나가. 시간? 잘했어 잘했어. 하하하하하. 나가 이 머뭌 저르가 없죠게. 아 공부할 절의가 없자게 오 내가 공부할 절의가 없구나 네 그럼 뭐 하는 거라 뭐 때문에 공부할 절의가 없인 거라 엄마 저 공부할 절의 없으니까 게임할 절의를 만들어주세요 아 게이머 당분한 공부할 절의가 없인 거라 야 대박이야 대박이라 오늘 제대로 표현을 했죠 오늘 어때 시작 아 이거 완전 기가 쫙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옷을 입으니까 재주적인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구나 다시 한 번 로봇춤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 네 체조 MBC 명품 체조 드라마 소감수다를 즐겁게 주 보는 방법 귀꼬냥 바짝없어 였습니다